아유, 이빨아. 하자 먹는다. 어우, 안 돼. 아니, 어디서 그렇게. 개 놓고 있어도 들어왔어, 우리가. 강아지 주려고. 강아지도 저런 거 먹으면 안돼요. 앉아, 앉아. 들어와. 들어와. 이리 와, 이리 와. 이게 뭐야? 아니, 강아지. 이건 또 뭐야, 어디서. 강아지, 강아지. 이건 못 버든 건데. 어머, 이건 어디서 갖고 왔어? 아, 나 진짜 힘들다. 이거 어디서 찾아왔을까? 어디서 감춰놨을까? 아니,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. 이러지 마라, 진짜. 아유, 진짜. 진짜 밉상이다. 진짜 화나셨어. 못 살겠다, 진짜. 아유, 나 정말.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운동을 하면서, 어? 운동하면서. 한다고 그랬잖아, 한다고. 한 10kg 짝 뺀 다음에 이런 것도 좀 맛있는 거 먹고. 먼저 먹고서 운동해도 되잖아. 아유, 깜짝이야. 뭘 잘했다고 소리 질러. 내가 갑자기 울컥해서 눈물이 다 나려고 그러네. 속상해서. 내 얘기 한 번도 들어주질 않아, 내 얘기는. 아유.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었던 게. 한 20년 됐어요. 119 타고 병원에 갔는데, 한 10분 정도만 늦게 왔어도 큰일 났다. 심근경색으로 쓰러져. 제가 화날 때마다 우리 시어머니 다 생각하고 어머니 대신에 내가 키워야지.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.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을 것 같아. 수민아! 수민아! 이리 와봐봐. 수민아, 수민아 부르지 말라니까. 무슨 일이야, 무슨 일이야. 밥 먹었는데 또 갔다가 이렇게 먹는데 이것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. 지금 찾아봐봐. 수민아. 방에 찾아봐봐, 수민아. 공주야, 빨리 찾아봐봐. 공주야, 빨리 찾아봐봐. 대게 밑에. 뭐 커닝 페이퍼처럼. 걔가 탐지견이니? 아니, 강아지가 지금 저기 마약 찾듯이 저거. 탐지견이야, 탐지견. 공항에서 이렇게 찾듯이. 그래도 그런 건 얘기하지 말라니까. 찾았다, 찾았다. 갖고 와봐봐. 찾았다. 그 봐, 내가 이거 하나 있는 거. 수건으로 덮어놨네. 어마어마해, 어마어마해. 야, 난 이거 보지도 못했다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니, 어린애 집에도 이렇게 많지는 않겠어. 언제 사다가 이렇게 났대? 아들, 진짜 아들이.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잖아, 애들도. 오빠가. 와, 그래도 며칠은 갈 줄 알았는데. 안녕. 거의 슬픈 노래를. 이렇게 맛있지, 저거. 이걸 못 먹는 거에 대한 눈물이었던 건가요? 뱉고도. 어디야? 어딘가 있어요. 내가 울어주렴. 아무도 모르게.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. 안녕. 안녕. 아멘